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급해 진짜 방광 폭발 찍지마 대구 팬사에 화장실을 못 돌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 참아요 다들 방광 괜찮아? Are you okay? I'm okay 지금 노크하는거야? 내 방광에 왜 노크를 하니? 괜찮은지 감사하고 싶어 아 진짜 대전 팬사 진짜 기대된다 제가 너네들이 방광을 더 쫄깃한 거 같아 이따가 팬사 했는데 끝나고 안무 해야돼 안무 와? 어 쫄깃해 더 쫄깃하게 가고 써야돼 가고 써야돼 더블 더블 컴포 알았어? 진짜? 더 왔나? 왔는데 캠님한테 나 들어봤는데 이거 좋아 오우 완전 실패 오우 처음 들길래 처음 들길래 처음 들길래 좋아 근데 내가 벌써 2시간 동안 들어서 가사가 안되네 어떻게 해요? 가사 쓰면 싫어 괜찮은데요? 예 아 언제시냐? 와 큰일 났다 야 시끄러 미안 그보다 정국이 코집 막아주면 아 진짜 아니지 왜 이렇게 못하니? 진짜 저 신부가 다 알아 힘들지 부럽다 어리다 뭐 하니 좀 힘들긴 하지 좀 못자니까 아 그래도 뭐 힘들어도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그치 뭐 행복하지 행복하다 근데 솔직히 좀 행복해 편들 보러 가자 아잇키 아잇키 기쁘잖아 그래요 언제 이런 거 연습생 때 꿈꿔던 게 이런 거잖아 그치 아무래도 행복하지 그래 오빠 행복한 거야 진짜 나열하정 짱짱 됐다 야 웃겼냐? 어 아 여기에서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어 진짜 얼굴 보였어 완전 보였다 야 너 불가 탱탱해 너무 어떨까 쏘 stream unanimously Rocket Dru